어? 어?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어.. 잠깐 야 나아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집중해야겠다 갑자기 졸려가서 집중력이 떨어졌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안 돼 집중력이 떨어지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수치타가 집중력이 떨어졌다니 잠깐만 야 이거 올리는 거 없는데? 큰일났다 이렇게 올리면 되죠 뭐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였죠? 좋았어 근데 빙글빙글 그거 때문에 그나마 괜찮네 오케이 좋았어 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안하니까 이거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소환한 다음에 아 진짜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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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 점프해가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소환하고 한 번 더 소환하고 점프해가지고 해킹 좋아 이거까지 해킹하면은 내가 그냥 이거 소환해도 된다 이거 야 이거 너무 가혹하게 나왔는데 Airl vorstellen 빨리 바꿔야해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해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해 어딨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안 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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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연장의 비밀, 생명연장의 비밀 개망했어 개망했어 안돼, 안돼, 정말로 안돼 안돼, 안돼 진짜로 안돼 안돼요 정말 안돼요 이거 해킹 안하면 내가 포탑 먹인 팍 작게 좀 만들고 한번더 만들죠 한 번 더 좋았어 야 오케이 멋져 야 봤어 봤어? 이거 진짜 야 오오오 좋아요 멋져 죽였어 이런 게임 들어야지 진짜 알겠어 쏴 쏴 쏴 쏴 쏴 같이 때려줘 같이 때려줘 같이 때려줘 같이 때려줘 아아 망했다 망했다 아 아파요 아파요 이러지 마요 야 이거 진짜 좋다는데 일단 난 그냥 그러면 요쪽으로 넣은 다음에 음 멋져 으 뮤직비비로 우 아 그래도vale 짚 입을 하나만 소비하고서는 따 나머지는 괜찮았으니깐 이거 엄청난 종인 보초? 네 좋죠 좋아 좋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거에 내가 뭐 손모가지 모르겠어 덜어주고 여기 바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깐 이거 굳이 막 저렇게 안해도 되긴 하는데 오케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이쪽으로 바꿔줘야겠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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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급해 급해 또 급해였어 또 급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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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반대 반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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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오케이 나 좋았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목숨도 그러죠 이게 목숨도 그러죠 유지 아 오케이 이야 우와 이거 해킹 자동해킹 한번 하고 2부 주사 두개 야씨 멋져 완전 멋지죠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여기 먹을게 있었나? 아 있었지 여기 대이전 나오고 막 이랬지 근데 여기 뒤쪽으로 갔죠 저희가 이쪽 문으로 갔죠 저희가 이쪽 문으로 갔죠 이거 파워잉은 그냥 먹고 냉기가 되신거 뭐죠 여기에서 이거 먹는순간에 갑자기 오류 생겨가지고 아 이거 약간 좀 부족한거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막 쓰잘데기 없는 보안 표적 같은걸로 나오고 야 육주 이거 안아 이거 아 근데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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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정말 굿잡이 그냥 아 맞다 저장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라브디 아 감사합니다 좀 기다렸다 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일찍 갈 필요가 없는데 아 그리고 유기를 안 먹었잖아 아 이따다 가자 뭐 애들 뭐 알아서 못 가서 때려 잡아 주겠지 뭐 냉각 공격 아 근데 이거 패턴 약간 입장한가 보네 패턴 약간 입장하구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냉각 공격 여기 딱 쓰면 애가 나와가지고 막 아 얼었다 막 이러고 에이 깍고 에이 깍고 에이 깍고 에이 깍고 에이 깍고 예 뭐 이런거죠 뭐 뭐 왜 참겠습니까 음 뭐 한번 가볼까요 다시 열어주 오케 좋았어 가자 퓨저 야 열어주 이새끼야 열어주 야씨 아 개 망했어 이거 저 퓨저 난 생기나 못 나가나오다 안 열려 아 얘들아 빨리 잡아라 아 와 대박이네 저거 자 4초 3초 2초 1초 갑시다 열어 열어 야 개 망했다 아 내가 안 망했어 그냥 갑시다 그냥 빨리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야 눌렀어 눌렀어 오케이 좋았어 야 그래도 개이득이다 오오요 오오오오오오 아.. 오.. 예아.. 잠깐 근데 요기 리트 시스터 요거 애들 잡아놓을까? 왠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기분 탓이 드는 거 같긴 한데 그건 대권에서 기분 탓이겠죠? 안 돼! 분노야? 아 야 분노면은 그거구나 딴 애 때리는 거 이리 와 나 때리지 말고 나 때리지 말고 딴 애 딴 애 딴 애 딴 애 딴 애 딴 애 아 야 미친 개 자식 아 저거 빨리 갔어야 했는데 저거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지금 그래도 이거 다 해킹 해 놔 가지고 그나마 좀 쓸만하네 자 일단은 저 사람 원하고 요기에서 아 아 요기에서 진짜 튕겨 가지고 야 제발 튕기지 마라 유교 방송 아니었다고? 예 유교 방송입니다 왜냐면 다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순교 시켰거든요 제가 순교 시켰어요 순교 순교 해 주지 이러면서 막 오가지 댕강댕강하고 막 이랬어요 왜 그래요 허허허허 아마추어처럼 말이죠 좋아 아 소상해 소상해 그래 가 가 위 부활장치 있어 부활 내 뒤에 네 뒤에 부활 내 뒤에 부활 장치 부활 장치 부활 장치 다 온 것 같은데 야 죽고 다 죽죠 일단 죽고 갑시다 갔냐 좋아 딱 좋게 나왔어 대디 대디 얘가 나 때려 대디야 뭐하냐 오케이 좋죠 빅대디 요 개 멋집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다구만 자 야 이거 우츄 저거를 다 없애야 되는건가 자 괜찮아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은 요거 먹고 아냐 여기 찡그러가지 다가가지고 다가가 야 야 이쪽으로 와요 야 가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야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진짜 잘못 눌렀어 야 씨 야 빨리가 빨리가 일단 일단 가야겠다 이거 빨리가자 빨리가자 야 빨리가 지금이야 빨리가 진짜 야 이거 진짜 엄청 부드럽게 왔다 야 야 이거 불러오게 하면 내가 진짜 안 돼 불러오긴 안 돼 야 이거 진짜 엄청 어? 엄청 그냥 아니야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런것도 있었어? 야 쟤 야 쟤가 쟤거 제거 제거해줬네 아 씨 아파 들어와야 돼? 젠장 젠장 이거 어떻게 하냐 쟤가 타 어쩔 수가 없다 너 우리도 낙가마니 뭔데가 아 낙가마가 못했구만 네 네 뭐지 빨리 제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야 보안표적이야 빨리가자 나 빨리가야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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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이거다 야 씨 도왔어 야 다 죽었다 진짜 다 죽었다 이제 아 아 수정 박사야 돼 더 이상 약을 낳는 거예요 잠정을 타고 포인트 투르메테에스로 가요 이 모든 일 끝낼 시간이에요 그래 뭐 이 모든 일 끝내야지 여기 도왔자 그리고 아 나 같이 나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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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야 이거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완전 좋은데? 요고 요고 너 왜 나보니? 잠깐만 야 나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여 야 나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여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 요고 요고 야 미끼 진짜 대단하다 미끼 대단하구만 야 이거 이브 소비해가지고 이렇게 금방까지 야 이 금방 간다 이거 진짜 야 내려 내려 내려라 빨리 가 가자 가자 야 일로 갑시다 아니 잠깐만 포인트 트랜트를 가게 남자한테 얘기해 보자고 난 이렇게 단둘이 말이야 야 아 아 아 아 아 왜 저기서 내냐 일단은 일단은 뭐 갑시다 포인트 포로메테우스 야 드디어 왔다 포인트 포로메테우스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가봅시다 음 음 야 제발 그래 자동 저장되라 진짜 얜 뭔데 에휘 와 쟤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자 잠깐 저 잡고 싶은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 파밍 좀 하고요 예 일단은 피가 또 없어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전화 사용하기 딸랑딸랑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가 오케이 가 고맙소 야 나 이거 왜 못가냐 갑시다 아 해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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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놈들 다 내껄로 만들어 좋아 내가 너에게 복수당한거 그냥 그대로 갚아주지 기다려 꼼짝 말고 있어 진짜 내가 배신당하는거 진짜 어 한두분도 아니고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대신이여 남자도 못해 좋아스 음 잠깐만 근데 이거 어 이거 진짜 망인데 약간 약간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거 아래로 내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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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다 내리는거 내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로 쭉 좋아스 오늘도 해킹 달린다 파리부대 간다 간다 파리부대 간다 간다 파리 간다 파리 간다 파리 근데 피가 벌써부터 없다 피가 벌써부터 없다 야 그러면은 요고 요고 하고 아 근데 뭐 잡한게 없나 너무 빨리 갔나 아우씨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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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고 돌리는거 오케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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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요기 이렇게 마지막 오케이 좋았어 오 야 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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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팀 야 우리팀 아닌줄 알았어 야 뭐 없니? 파밍하는거 없니? 파밍하는거 없니? 파밍하는거? 야 유전자 야 유전자 이거 이것도 없고 야 피가 없는데 아 씨 마지막 기회야 그리구 만든 다음에 자네야 그 독일 여자한테 이 쓰레기 다 넘겨주겠어 하지만 이후에 오겠다면 캡처 수족관을 만들어주지 치료장치 어딨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한 시간이 필요해 아 맞다 그렇지 아무 문제없어요 빅다디 찾아서 몸을 뒤지면 돼요 지금 빅다디 찾는게 좋을거에요 바로 여기 있네 오케이 일단은 이거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약품 소비량 이거를 업그레이드합시다 그리고 함수복 제어당치 일단은 약품양 어우 아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대박이야 톡 제가 더 죽는거야 더 죽는거야 켜 켜 켜 켜 켜 켜 다 켜 다 켜 다 켜 다 켜 다 켜 어디있어 이 자식 야 저 총잡이 저거 이거 뭐지 이거? 여기인가? 아 이거 아 잠깐 근데 이거 못들었어 야 씨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있었구나 니가 아이고 미안하다 치직거려 왜 오징어 오징어 아 야 이거 야 잡아 야 내 친구 우리는 막 가봐 빨리 잡아라 아 그냥 배양하여 지금 엔세를 페로곤을 받으러 강의시키하여 스트로셈을 버는 거랑 달라 이 몸융을 세 제 꿈을 세 개 찾으라고? 거만 아 아 아 페로곤 세 개를 찾아야 여기 어 야야야야야 일단은 요거하고 페로곤 세 개 찾으라고 그랬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데이터로 나왔어? 이럴 먹추만 너는 너무 아 꼭 쓰지만 엄마 우리 집으로 차가 모든 걸 살살 주거는 거야 야 이거 못 가나? 하나 더 있었어? 일단 이거 먹자 야 이거 약을 결국 사놨는데 약값을 제대로 못했네 이거 아 큰일났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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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터를 불러내려면 먼저 빅대디가 된다고 알았어 야 아유 진짜 일단은 요기 요기 만들어 야 이거 어떻게 가? 야 이거 어떻게 가? 야 이거 못 가는데? 아니 여기로 못 가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건가? 아닌데?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봐야겠다 이 아줌마 빅데이로 변장하라 콘테인은 빅데이 훈련소에 숨어있습니다 콘테인을 찾으려면 직접 빅데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처 실험실에 포품을 찾으세요 이건데 포품샘플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를 봐야지 어딜 바라는거야? 근데 이걸로 가는건 아닌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그게 아닌거 같아 아블린같은거 몰라 유기 유기는 아닌거 같아 아 그래 난 싫어 난 아닌거 같아 너랑은 아닌거 같아 너랑 헤어지고 싶어 미안해 야 파리야 뭐하냐 파리야 뭐하냐 야 파리 때문에 나 죽을거 같아 야 파리야 빌막했어 오 다행이다 그래 죽진않았어 그래도 오케이 야씨 피가 하나도 없어 내가 깰 때까지 한다 내가 그래도 깰 때까지 한다 내가 그래도 깰 때까지 한다 어 깰 때까지 한다고 내가 어? 해킹해 좋아 근데 이거 한번 부활하면 약간 좀 봐주네 뭔가 봐주는거 같아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봐주니까 뭐 나도 봐주겠어요 그래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아래로 내리는게 영없다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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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짧지만 내려 내리고 야 이거 내리는거 오케이 야 좋았어 내려 내리고 요거까지 내려 내리고 그 다음에 요기에서 요거까지만 딱 하면 되겠네 오케이 좋았어 하킹하고 그 다음에 얘 아니 얘 얘 죽었어 너무하마하구만 치 요쪽에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치채 자 이쪽으로 왔죠 가들 쪽 한번 갑시다 가들 쪽 먼저 가고 이제 빅대디가 돼야되는데 야씨 요거파이어 기다렸다 기다렸다 가자 기다렸다 가 기다렸다 가 야씨 야 어디서 막 총 날라오고 막 난리났네 이거 오케이 야 좋았어 좋아좋아 야 일단은 남자친구 먹고 아 여기 위로 올라간거구나 형 가망없는 싸움을 하고있어 오케이 야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야 이거 야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이건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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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야 이거 설마 야 이거 희망도 없다 씨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 안 돼 야 어쩔 수 없다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설마 이것도 희망이 씨 야 야 야 으응 아 아니 근데 이거 피 아냐 이거 피가 없으면은 피가 안깎이는구나 아니 이런 개이들이 그만 야 이거 야 야 이거 이거 연결할게 없어 연결할게 없어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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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씨 아아아아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아 아 아 야 씨 이거 잠깐만 야 야야야야야야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안 기다려도 돼 기다려 안 기다려도 돼 야 이거 아 아 이거 꿈도 희망도 없는거잖아 하아 야아 씨 야 그래도 에이 그건 좋네 무한도전이 가능하잖아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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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마 이거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야 이거 끝나고 이거 배 꺼 죽을 각이다 이거 난 죽었어요 그래도 해킹을 하고 가야지 그래도 해킹을 한다 어? 내가 내일 죽는 다음에 내가 사과나무 심는 사람이 있듯이 난 해킹을 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 그래 니가 잘 될 리가 없지 그래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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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아하 야 그래도 최대한 성공은 시켜놔야 돼 성공은 시켜놔야 돼 성공은 시켜놔야 돼 성공은 시켜놔야 돼 미치겠다 이거 해킹한다고 이거 밤새겄다 이거 아 잠깐만 진짜 포함 경보가 안 끊겨 끊기지 않아 야 오 야 잠깐만 야 된 거 같아 잠깐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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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 판단 좋은 판단이래 좋은 판단 좋은 판단 야 딱 됐어 야 이거 직선 직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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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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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직선 가고 야 한번 야 한번만 제발요 제발요 야 직선 없어 아 아 아 설마 오케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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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이거 바꿔 이거 바꿔 이거 바꿔 야 안 안 돼 아 야 이거 야 근데 얘도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다 그래 이만 문도 훨씬 내가 그렇게 치면 어 어 어 일단은 이쪽으로 넘고 가고 후 하 아..잠깐만.. 아.. 내가 꼭 하고만다 진짜 오기가..오기가 생겨 이거.. 오기가 생기는데.. 오기가 생길 뿐이지 이거 잘 되는 건 없어.. 잘 되는 게 없어.. 오기만 생길 뿐이지 잘 되는 게 없어.. 야..씨.. 야..야..안 돼.. 야 이거 위로..위로 갔어야 했는데.. 개말네.. 야..오기만 생길 뿐이지 잘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야..진짜 이거.. 보이스틱의 땀.. 땀이..씨.. 보이스틱의 땀이 그냥.. 오케이..야야..이거 바꿔.. 아..나 이거 안 바꿔줬어.. 늦었지요.. 야..나 진짜..이거.. 야..이거.. 우야.. 야..이거 바로 총알 날라온다 이거.. 저거..이거..이거 실패하면 바로 죽는다 이거.. 야..이거 실패하면 바로 죽는다 이거.. 인공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야..안 된다..안 된다..인공아.. 인공아..인공아.. 인공아..간다.. 인공아..간다.. 아 lunch.. 아 아 아 아 하아... 이리와. 다 덤벼. 내 렌즈로 다 가격해줄게. 어? 내 렌즈로 다 덤벼. 그냥 사아. 돈 많잖아. 사아 그냥. 그 많았던 돈도 없어졌네 근데. 야 샘플샷으로 가자. 이야 다 뒤졌어 이거. 어... 엄청 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아무것도 안 했다. 대디야. 빅대디야. 고마워. 베킹이 해. 야 그래도 이거. 이거는 양호하지 그래도. 야. 아니야 양호해도. 양호. 양호해도 이거.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것도 망했어 씨. 이것도 망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야 씨 이것도 망했어.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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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일단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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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봐 내리고 내리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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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미안해요. 오오. 잠깐만요. 됐는데? 오케. 좋았어. 제발. 오케. 야 이거. 야 여기에서 만약에 방금 전에 막힌 거 있었으면 진짜 막. 야 이거 내가. 내가 빡종 빡종 할 거였는데 이거. 빡종 할 리가 없구나 이제. 오케. 오케. 중고가. 다 빡 있다는 거고. 오케. 얘들아. 다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라. 근데 나 육에 갇혔구나. 아니구나. 아 일단 싸우시고요. 일단 반대쪽 갑시다. 반대쪽. 이래. 이거 갇힝에. 이거 갇힝에. 이거 갑시다. 그래. 야 이거.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쁘지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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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을 뻔했는데 나빠 이것도 나빠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생명 연장의 비밀을 찾아서 함께 가봅시다 어 한번더 하나만 더 갑시다 이뻐 안주와서 이제 구금냐구요 아 구금냥 안먹어 음 안먹어 안먹습니다 야 요거 분명ilde 막 나오면 죽겠지 나오는 순간 죽겠지 여긴? 뭐가 있냐 여기는 여기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자 음성변주기 그냥 독일 프랑큐스테인 퍼레드에 잠가했을 뿐이야 야! 개망했다 개망했어 가짜 피조! 가짜 피조! 아아아아 미친 그래 알았어 아하하하 빅대디 으하하하하 빅대디 빅대디의 소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음성변주까지 하면서 하는데 안녕! 빅대디 반가워 주지사라고 해 이건 희망 핸드 핸드